그래가지구 내가 자시..돌격..잠마 쟨 누구야? 저거 이거 한가하게 옛날이야기하고 있을때가 아닌데? 아 잠시만.. 아니 빌어먹을 쟤자가.. 쟤 겁나 쌍이잖아? 얘가 리클링의 최고 유닛이에요? 최고 유닛 야 얘 겁나게 안죽어요 얘한테 그리고 한대 맞으면 죽어 속도도 엄청 빨라서 못 도망가구요 오이고 아..나.. 저장했지? 자 조금만 집중하고 위험한 순간이야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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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어요 어.. 자.. 꿈쩍이라도 하게..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돼 꿈쩍꿈쩍해서.. 자 꿈쩍꿈쩍거리는건 시간이 좀 걸리죠 쟤네.. 그걸 이용해야돼.. 최대한.. 아..야.. 죽을 생각을 안하죠.. 에너지가.. 건축이라도.. 아.. 그래요? 나 그건 또.. 처음 까네 그렇게는? 또.. 캐는 어딨어요? 한참.. 에이 급할 필요 없어요 괜히 급하게 한다고 에이 자 한번 써서 시간을 좀 벌어주고 어우씨 야 오줌아 쟤 꼼짝도 못하게 해야되요 어어어 쟤는 워낙 걸려줍니다 빠르기 때문에 아 마너 없는데 저 얼려나? 쟤 너 야 안올거 같은데? 안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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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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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간 왜곡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저항해 오오 안돼! 아 옆으로 피할려고 했는데 아 아 됐스 야 노 루야마 빨리 걸려라 걸려라 걸리길 바랬는데 pista nur 도망갈 자리를 다 온 네 내 데미지가 일저음 몇배는 쓰시는데요? 데미지가 이게 중복이 된다고? 중복되는건 또 처음 많았네? 저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어력이 깎이는건데 방어력이라기보다 생명력이 줄어버리는거죠? 아이고 저건 방어력 깎이는게 아니라 생명력이 쭈는거야 근데 중복되는건 이게 시간이 대략 10초 정도 지나면은 최대효과를 발휘하거든요? 대략 제가 보면 근데 중복되는건 또 처음 알았다 자 도망갈 자리 잘 보구요 오! 야! 아 왜이래? 왜이래? 야 다시와봐 아 나 다시 비쌰 아 야! 지금 너희들을 상대해줄 그게 없다 돌격대 때문에 아 돌격대가 여름대로 나와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나와서 다행이지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오호 아 저 촛불때문에 못 움직인거였구나 아까도 중복되는거 같진 않은데? 예 중복되는거 같진 않아요 이게 중복이 되는게 아니라 그걸 착각한거 하신거 같은데? 이게 쏘면은 바로 최대효과가 나오는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표시기 이런 영혼이 순간효과가 아니라 아